일단은 서스 1.5T 마떼기 용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재식 레이저 용접기를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다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성심성입고 모든 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댓글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들 몇 가지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식은 중국산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레이저 용접기는 일부 한 기종 빼놓고는 다 중국산입니다 국내에 제조한다고 해도 중국산 부품을 사다가 조립만 하는 통태입니다 제 의식은 신청, 이태리 두 곳에 130여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용접기 연구소와 연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접기 제조업체는 하나입니다 세계 유명 용접기 제조업체 O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용접기 제조 어떤 제조회사보다도 규모가 큰 용접기 제조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 의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 여러 회사의 OEM도 하고 직접 제 의식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데 제 의식 본사에서 용접기류 레이저 용접기나 일반 아크로우나 폰질 본용 3년을 보증을 해 드립니다 물론 홈페이지 등록 조건 기준이고요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인업 부분은 공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팩트한 타입이다 보니까 사용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간 칠러 이게 고효율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률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용률은 100%이고요 그리고 공랭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용률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순행 칠러 방식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알리나 중국 사이트에 보면 지금 100만 원 조금 넣는데 150만 원 정도면 사는데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00만 원대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 낙시 매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가 보면 계약금 아니면 선수금 전체 풀 사양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높게 금액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료배송이라는데 실제로는 무게가 100kg, 200kg 되는 물량이 무게이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료배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가격, 운송료, 관세, 부가세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1,000만 원 이상 초반대가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파워 처리 부분들 감안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디포짓? 디포짓이 메이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선수금이 들어가서 47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식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했을 때 3년 보증을 받으시면서 또 교육적인 부분 직접 가서 다 설치를 해주시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국내에서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는 게 훨씬 나은 쪽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공급 업체의 신뢰성도 확인할 수도 없고요 레이저 용접기 상태 그다음에 공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 자체가 지금 확인을 못 합니다 실제 물건을 받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은 전기가 50Hz를 사용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60Hz를 보통 사용하고요 만일 모터라든지 냉각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0Hz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실제로 과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을 나중에 조금만 사용해도 손상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제품 하자 시 하자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레이저 노즐 보울렌즈 준비하기 자체가 스페어로 가지고 있기 힘들고요 물론 처음에 수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없어졌을 때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헤드의 종류 그다음에 사용되는 노즐 사이즈 규격 소프트웨어들 이런 부분이 다른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용접기의 칠러 부분에 있는 닛불들 그런 부분들이 호환이 안 되거나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헤드들이 저희가 같은 경우는 맥스 공렁 타입 그다음에 G헤드, S헤드 등등등 헤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V10, V11, V1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다 세트화 시켜야만이 교환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이전의 라즌버절로 다른 제품을 샀을 때 그것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패키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일단은 레이저 본체가 있고요 필러장치 와이어 송급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로 용접기 트롤리를 드립니다 서비스로 작업복 조정기 보안경 카다로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너무 좋은데요? 회사에서 사용하고 저희도 보통 사용하지만 안전교육시키고 산업안전보험구 관련해서 교육을 꼭 시키고 사인받고 하는 용도로 기본적으로 10장을 드립니다 스티커를 다양하게 붙이시라고 주변에 레이저 경고하고 보안경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문 매뉴얼 들어있던 거 함부를 드립니다 필러와이어롤러가 저게 기본 한 세트가 당착이 되어있고요 종류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렌즈 10개 5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조 들어있습니다 소품은 저쪽에 한 대에 빠져있어서 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면봉하고 O링 나중에 호스 턱근 교환할 때 몰세지 말라고 호스 들어있고요 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레이저 발진기 점검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 USB고요 케이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와이어 장치 와이어 공급 장치하고 턱근하고 연결할 때 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공급을 해드립니다 통에 다 담아서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배너하고 거치대 이것도 한 세트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으면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의사님? 아니요 지금 당장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피사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황동이나 동도 상황에 따라 일부 두께 제한이 있지만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스텐하고 동 한제를 이용해서 2종 용접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재질은 두께에 따른 출력 조절하고 용접 속도를 감안해서 쉽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2종 재질 용접이나 알루미늄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큰 테크닉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만 적절히 세팅을 하시면 문제 없이 용접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은 서스 1.5T 시화에 다 remain 1.5T 왕호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용접성 보시면 깔끔합니다 이야, 진짜 이 아이언이 실제로 용접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용접하기 어려운 모재인데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아마 이런 소재 용접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바로 제가 알루미늄 용접을 알루미늄도 돼요? 네, 용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시리즈에 라이너가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검정색은 알루미늄 쓸 때 사용하고요 길이는 3m입니다 이 적색은 철 와이어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길이는 5m인데 보통 1.0, 1.2, 1.6mm 와이어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도 철을 사용할 때 보통 솔리드 와이어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얘는 길이가 3m입니다 보통 와이어 굵기가 08에서 0910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3개가 나의 송금 라이너의 구성품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와이어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맛대기 용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시기 때문에 세시기가 맞게 Sven이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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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somm direction 조금 둘 계란 야 iksi 두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접비드가 너무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틱이나 미그 용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칠고요 또 틱으로 하면 깨끗하긴 하지만 전문 용접사가 아니면 용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이저니까 쉽게 용접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포스맥 재질이 아연도금에 특수한 코팅을 해 놓은 재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하게 되면 스패터들이 많이 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이저로 접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포스맥 되고요 다만 충분히 포스맥 재질을 용접을 하실 때는 보우렌즈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타 어떤 레이저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스맥이라는 재질이 용접은 가능하나 렌즈 소모도가 높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영상에 보내드리는 LS15000 시리즈 1.5kg 같은 경우는 최대 5T까지 가능합니다 5mm 근데 저희가 적정은 4mm를 주는 이유는 저희가 레이저 파워를 뚫을 수 있는 깊이 뚫을 수 있는 깊이를 4T 정도로 적정 선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제가 10T가 됐든 15T가 됐든 저희가 용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용접의 깊이가 닿을 뿐이지 표면을 용접하거나 비드폭을 쫓겨서 용접하는 방식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용접을 할 거냐에 따라 문의를 해주시고 됐나 안 된다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kg짜리가 있는데 2kg짜리는 최대 6T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적정 선은 5T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철하고 스텐 계열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발루미늄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기본적인 용접 파라미터를 저희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보통 저희가 레이저 용접 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시면 머리의 두께가 보통 한 2T, 3T, 1. 몇 T 이 정도 선에서 빨리 용접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레이저의 가장 장점입니다 그 부분이 여름량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영상들이 그렇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4T 용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비드폭이라든지 용접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CO2라든지 다른 용접에 비해서 효과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놈 부분들 레이저의 장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놈 용접 기법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레이저의 단점이 그 잽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걸 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릴때는 와이어가 파업할 수 있는 두께 선에서는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건 와이어가 하나만 공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1.2, 1.0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1.2 와이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갭폭이 1.4mm, 1.5mm 이내여야만 용접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고놈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와보를 저희가 넓게 4mm, 5mm 한다고 해도 와이어가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고놈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정확하게 딱 어떻게 쓰면 좋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단상 차단기 50A 이상을 차단기를 설치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LS15000에 1.5kW 네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는 출력, 입력해서 출력 용량이 7.2kW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정용에 3kW, 4kW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야 5kW 들어오고요 저희가 거기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맥시멈 32A 차단기가 필요해요 최소 보통 40A 아니면 50A 있는데 50A 차단기를 넉넉하게 달아주셔야 되고 혹시 잠깐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이 낮게 사용할 때 1.5kW까지 사용하고 300, 400, 500만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잠깐 걸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또 장시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A 차단기에 웬만하면 물려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접지는 물려있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유용한 전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저 용접기를 들여다보면 권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호렌즈요 포커스 렌즈요 스캔 아니면 와우리라고 하는데 모터 끝에 달린 미러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고기를 터치하셔서 한번 보시면 또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LS15000의 클리닝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in-1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리닝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 전환하는 방식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접할 때 쓰는 화면이고요 레이저 클리닝 시스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돈을 끄고 다시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끄고 아까하고 다른 레이저 청소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클리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녹슨 철판이 좀 얇은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클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용접했던 걸 빼주시면 되고요 아까 용접할 때하고 레이저 빛이 좀 다를 겁니다 얘 세이지를 두 번을 터치해야 출력이 나갑니다 우와 녹을 다 뻗게 해네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20mm 폭까지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 포커스 렌즈를 다른 타입으로 바꾸면 최대 50mm까지 폭이 늘어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님께서 용접기, 클리닝을 같이 사용하시겠다면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 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용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클릭 용접 시스템으로 진흡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하시면 전원을 끄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끄고요 자, 용접 모두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1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안전을 중요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매뉴얼이나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뒷면에도 마찬가지 이런 표시들을 해놨고요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사람한테 쏘는 거, 보안경 사용 꼭 껴야 된다는 거 사용상에 반사돼서 나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다른데 반사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진짜 영상을 보신 분들의 어떤 궁금하신 부분을 다 하나씩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레이저 운전기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뭐 계속 반복하지만 첫째, 둘째 계속 안전입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안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무조건 안전이니까요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둘, 셋 제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